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 입니다 음 지금 시작은 오늘 어 어 예상보다 높은 그 cpi 그죠 또 어 cpi 물가지수가 지금 급등해서 10% 가 넘고 그 다음에 음 또 미국 국채금리가 또 4% 가 넘는 또 기준금리는 지금 또 계속해서 0.75 포인트 올릴 것이다 11월 달에 연준이 이런 악재 거기다가 또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 5% 를 육박하고 하여튼 악재라는 악재 그 또 러시아 전쟁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러시아가 동맹국인 벨라루시 를 합쳐서 러시아의 의용 군대가 벨라루시 합쳐지고 있다 또 어 육가는 지금 뭐 급등해서 다시 90달러를 가고 있구요 넘어가고 있구요 하여튼 이 시장의 악재는 최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뭐 카카오의 서버 화재로 인해서 완전히 또 미국 증시가 토요일 오전에 어 우리가 봤듯이 급락하는 현상이 못하라 적었구요 시장을 하고 작가 복과 해외 차트에 보면 미국 시장이 s&p 오수액 지수도 급락을 했구요 다우존수도 역시 급락을 했구요 나스닥도 급락을 했구요 그래서 우리는 검은 월요일이 확실시 된다라는 공포심을 주스 뉴스가 자극을 했습니다 외국인 그런데 다행인 것은 어 투자 정합을 보면 외국인이 지금 음 11일째 순매수를 가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600원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관들은 금융투자가 2400억을 매도하고 연극임이 300억 이런식으로서 기관 매도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지수가 강보합으로 마감되서 오늘 7.16%를 올랐습니다 그런데 외인들의 매수는 어디로 갔느냐 전부 다 2차전지하고 반도체와 2차전지로 갔습니다 그럼 개인들은 그럼 2차전지는 오늘 전부 시뻘겄습니다 그럼 시총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7% 올랐는데요 다른 나른 종목들이 많이 올랐나요? 못 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반등했죠 하이닉스가 반등을 했죠 이거는 거의 떨어지지 않은 겁니다 0.31이니까 그 다음에 시총 3위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승을 했죠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가 상승을 했죠 그 다음에 현대차 이렇게 시총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실제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간게 잘 안보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이유가 이유가 있죠 먼저 지금 급등락장에서 외인들의 매수가 이어지는 것은 최근 반도체 업계에 업황 바닥 기대감이 커졌다 그래서 소부장 기업들은 그렇게 많이 올리질 않았어요 반도체가 대신 이제 2차전지는 소부장 기업들이 많이 올랐지만 반도체가 무슨 얘기냐 지금 지금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사가 하이닉스 마이크론사 등 주요 업체들이 반도체 투자 축소하고 투자 축소와 감산에 나서기로 하면서 이제 반도체가 바닥이 아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외인들이 삼성전자를 집중 매수를 한 겁니다 개인들도 많이 도망갔죠 오늘 매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큰 상승을 하지 않았지만 삼성전자가 기관이 125만족 외국인이 260만족 230만족 기관이 87만족 어쨌든 오늘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또 미국의 중국 반도체 규제가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영향을 덜 줄 것이다 왜 지금 중국 내 공장을 운영하는 우리나라 1년간 제안을 유예를 줬지만 또 반대로 보지면 미국에서 아니 중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반도체 기술자 미국 미국인들의 반도체 기술자들이 오히려 지금은 한국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점점 커졌다 부품업체들이 소부장 기업들이 한국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점점 커졌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반도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단 순매수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SDI LG에너지 솔루션을 주로 매수가담하면서 지수가 역시 조금 오른 상태에서 끝났습니다 그럼 2차전지는 어떻게 되었느냐 카카오는 지금 아주 폭망이죠 화제가 나와서 개인투자자들이 카카오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보고 지금 오늘도 신저가 신저가 를 깼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사서 그렇죠 정배열에 사서 역배열에 팔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또 2차전지는 네 그렇죠 이제 어떤 상황으로 벌어지냐 2차전지의 완성품은 삼성SDI 하구요 그렇죠 그 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이죠 SK온으로 가는거지 그러니까 그럼 그중에서 양극재가 몇 프로 차지하냐 양극재 양극재 양극재가 40% 완성품의 40%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음극재는 완성품에서 얼마를 차지하느냐 20%를 차지합니다 자 이런건데 화재가 한번 나면 꺼지질 않죠 그래서 양극재는 대표적인 것이 오늘 에코프로비엠에 올라갔구요 그렇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그렇죠 올라갔구요 2차전지가 끝났다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는거죠 또 LNF 올라갔습니다 또 음극재의 대장인 대주전자재료 그렇죠 또 거기다 갔던 누구죠 예 포스코 케미칼 강하게 올라갔죠 다시 강하게 올라가면서 포스코 케미칼이 17만원에 진입해서 이제 전고점 거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고점 넘어갈게 전고점 동화 나갔다가 눌렀다 지금 나가는거죠 얼마 안남았습니다 그런데 끝났다고 팔아야된다 말이 안되는거죠 그런데 반도 그 지금 이제 이 2차전지가 어떤식으로 발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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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있냐 전해질이 액체전화지다 보니깐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잘 꺼지지는 않습니다 액체로 갔다가 이제 반고체로 갔다가 그 다음에 전고체로 옮겨가는데요 이제는 자동차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냥 장식품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냥 저게 아니라 이제는 생활입니다 앞으로 자율차를 가면서 지금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삼성에세에서 예고를 2026년 2027년 정도의 생산이 그죠 양산화 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삼사는 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고 그러면 화재의 원인에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자율차와 연결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부산 가자 이러면 차가 알아서 갑니다 그죠 알아서 갑니다 그러면 지금 운전대가 있지만 운전대가 있을 필요가 있나요 운전대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차만 사면 말로 다 하니까 자율차기 때문에 그 2026년에 삼성 아 현대차에서 2026년에 완벽한 레벨 5까지 간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자율차를 타고 이제 운전성이 없었으니까 거기에는 탁자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TV가 더 큰 게 있을 수 있고요 거기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쇼파가 있을 거고요 그죠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러면서 음식을 먹고 영화를 보면서 부산까지 갑니다 지가 알아서 갑니다 주인님 이제 내리시죠 그러면 알아서 내리면 됩니다 그죠 이제 생활이 차가 이제 생활의 일부분이지 지금처럼 운전하고 사고 나고 이게 아니라 지가 알아서 갑니다 저는 운전도 안 합니다 이제는 이게 멀지 않았어요 지금 22년입니다 이제 길어봤자 5년에서 6년 이 정도면 상황이 닿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뭘 투자할 거예요 뭘 투자할 거예요 그죠 이것이 우리가 투자해야 될 정확한 원인이 되고 돈을 벌어서 이제는 이런 차를 여러분이 타는 상황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멀지 않은 시대에 우리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투자하고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큰 수익을 내고 우리는 그런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우리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연기금이 한 꼴을 보면 그죠 연기금은 자꾸 팔아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죠 연기금이 매일 팔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파느라 바쁩니다 국내에서 팔아서 외국 투자한다고요? 자 우리나라 그럼 기준금리가 지금 어떻게 빨리 올라가느냐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봤으니까 기준금리 미국은 지금 4. 아니 3.0에서 기준금리가 3.25입니다 2.25 우리나라는 지금 3.0이죠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11월과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게 0.75 자이언트 스텝하고 7.5 그 다음에 12월에 0.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이걸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0.75를 올려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그럼 미국 기준금리 우리 기준금리는 더벌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따라갔지만 만약에 0.75면 이게 두 개 합치면 뭘 말해요? 1.25니까 1.25면 4.25 4.25에서 4.5까지 된다는 거잖아요 야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대출금리는 10%에 육박할 것 같은데요 그럼 가장 문제되는 것은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 기준금리 차이 갭을 어떻게 맺고 갈 것이냐 우리나라도 분명히 아무리 모델에도 빅스텝을 가지 않을까 그죠? 미국이 만약에 0.75를 올려면 0.25 따라가야 되니까 최소한도 0.25로 갭을 벌어지더라도 0.5포인트는 가야되지 않나 또 이런 상황이 오고요 가장 문제되는 것은 대출금리 10% 올라가면 문제되는 사람은 바로 신용투자한 개인투자자고요 주식투자 신용을 산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문제되는 게 누군가요? 바로 갭투자 갭투자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계속 내릴 거고요 금리는 올라갈 거고 자 깡통아파트가 나올 가능성이 점점 커졌죠 자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죠 그죠? 신용투자 하지 말아야 된다 기준금리가 벌써 4% 넘어가면 신용은 벌써 10% 갈 건데 이 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 자 갭투자는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 갭투자는 지금 전세금 떨어지고 아파트값은 계속해서 더 내릴 가능성이 높고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더 떨어진다 그러면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영끌한 개인투자자들은 심각한 위기에 왔다 이걸 어떻게 조율해서 갈 것인지 심각한 위기에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석으로 가는 투자는 결국 어쨌든 좋은 주식을 사서 가서 부자가 되는 거지 그죠? 그것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짧게나마 이렇게 하시고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